Yes! 비비! 안녕하세요! 비비입니다! 우리가 추석 특집으로 브레이 캠으로 왔습니다! 소편받을 기! 의견 낼 거 있어요. 저희 한복도 입고 이게 추석 특집이잖아요. 저 이렇게 외래어게임을 하는 거예요. 아 조용히 하세요. 외래어게임을 해서 제일 많이 걸린 사람은 오케이 오케이. 대신자. 자 이거 손을 써야 되는 거 알아요? 쌀떡. 이렇게 만드는 게 되게 맞아. 그리고 한 콧밖에 안 넣어? 되게 좋은데? 이거 저거 주세요. 김호성 씨! 김호성 씨 한 번 걸렸습니다. 저 빨리 소품 좀 주세요. 어! 예! 채중엽 씨 한 번 걸렸습니다. 이게 뭉쳐지나? 난 안 뭉쳐지는데. 그러니까 너무 물이 적 있네, 나는. 나도 물 줘. 이게 물을 응, 적당히 넣었어요. 아 이거 다 해야지. 아... 근데 계속 만지면은 역시 더! 맞아요, 뭉쳐요. 가루? 하하하하하하하하 가루 좀 줘봐. 이게 잘 됐다. 진짜 잘 됐다. 하하하하하하 아니 얘가 응급이 잘해. 뭔가. 이거 되게 아이들 정서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요? 형 정서 해주세요. 뭔가 될 것 같지 않아? 마를 것 같다. 나쁘지 않은데. 근데 반죽을 진짜 잘했어요. 근데 저거 처음 만들어보는데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성편을 잘 만들면요. 자식이 이쁘대요. 만두 아니에요? 두 번도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신경 씨. 네. 이거 다시 해야 될까요? 아니면 좀 더 만져볼까요? 열심히 만지면은 좀 날아가지 않을까요? 가능성이 있어.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잘됐죠? 어때? 얘 붙지? 힘들다. 내 자식은 멋있고 이쁠 거야. 오 금융이 형. 오 별른데요? 저 그릇 좀 주세요. 네? 그릇 이거? 근데 이게 반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? 그런 것 같아요. 이거 어떻게 돼? 나 만들었는데. 여러분 제가 만든 나뭇잎 모양입니다. 제가 만든 거예요. 짜잔. 여기다가 이걸 넣어볼게요. 그리고 저희 벤저분들도 만들어 보면 괜찮아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우리 친구들. 너무 크게 말했다.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? 유노. 어? 뭐가? 네? 뭐야? 뭐야? 범인저 뭐예요? 어? 그래. 아! 막 조용히 있었으면 괜찮은데. 그거 두 개짜리 아니야? 두 단어가. 그쵸. 아뇨 네 개죠. 네 단어야? 위의 위. 어? 위의 위 위의 위. 송편을 만든 거 우리가 다 먹어요? 호승이 형. 네? 네. 고구마. 잘했지? 가장 기본으로 만든. 뭘 만들고 있는 건가요? 아 잠깐. 뭐예요? 1등. 아 진짜? 1등이야? 진짜? 넌 뭐든지 1등 하는구나. 고구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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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. 그렇지 예술이다 금윤경. 그렇지. 여러분 금윤경 만드는 거 보세요. 진짜 잘 만들었어요. 잘 만들었어요. 자 제가 소심하게 꽃을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봤는데 소심쟁이. 아우! 아우! 아니 왜 나머지? 침통해서 막 우리 거 먹을 거 같아. 다 먹을 거 같아. 오성희 형! 재밌다. 백색이네 지금. 아 잘했다 솔직히 이거. 호박을 만들어봐. 어 좋은 아이디어. 밑치면은 어! 너무 맛있어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 보세요. 자전거. 계란. 계란. 귀엽죠? 뭐예요? 이렇게까지 생겼네요. 가까이 보이시죠? 아니 왜 이렇게? 떨어져요. 단호박. 가운데다 놔두세요. 셋! 억도적인. 어 근데 맛있어 보여. 맛있어 봐. 진짜인 거 같아. 진짜. 허공으로 싣는 거 아니죠? 허공으로. 들어가요. 어 연기 좋았어 이거. 연기 좋았어. 부딪히지?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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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 몸버. 진짜. 어 삼겹. 삼겹 같았는데 그냥? 안 좋았다. 눈물이 점점 내치는데? 아니 코에서 막 푹 나오고. 제가 들었는데 여기 와사비랑. 매운 고추가 아니에요? 매운 고추. 매운 고추가 제일 낫다. 매운 고추가. 진짜 맛있다 근데. 매운 고추. 매운 고추. 매운 고추야? 매운 고추야? 열심히 먹고 있는데? 맛있게는 못 먹어야 돼. 제가 먹을게요. 아 진짜로? 뭐였어요? 아 복지야. 밥 먹어야 돼요. 끝. 아 됐다. 무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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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럭 게임 아니겠어? 엄청 짜요. 엄청 짜요. 아니에요. 짜나보다. 엄청 짜. 또 다른 게 많은 게 다 보겠어요. 소금이 씹혀. 음! 저희 게임자분들도 이렇게 직접 만들어보시면 또 뭔가 남다른 그런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? 가족분들과 같이 또 만들어서 먹으면 화목하기도 하고 맛있게 먹으면 좋잖아요. 서로 이렇게 먹여 주기도 하고 베페르키만 한번 하고 그럼 제가 복불복도 한 번씩 한 번 그렇죠 여러분 만드는 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사서 드셔도 됩니다 오는 추석 윗놀이도 하시고 마트도 하시고 넘놀게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현저히 드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거 많이 내려오세요 자 그럼 저희 뭐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네 자 지금까지 그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롱롱이 되세요